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식도 역류질환 피캡 VS PPI 빅뱅 피트 국산 신약 화이팅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저도 있고요. 대부분 다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심물 올라오시지 않나요? 다 있습니다. 가면 그냥 위식도 역류질환이래요. 밀안성 위식도염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침 나오는 게 감기가 아니라 계속 심물 넘어오는 것 때문에 그 약을 잘 보면 그게 대부분 K-캡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잘 보세요. 지금 내과나 요즘에 호흡기 때문에 많이 가실 텐데 알약에 써 있거든요, 앞으로. 잘 보시면 여기서 배우는 거가 실제로 보일걸요, 눈에. 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신약 몇 호까지 나왔나요? 지금 봅시다. 첫 번째, 99년 7월 15일 날 우리 최초의 신약이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여기 어쨌든 역사책에 쓰였죠. 지금 이 SK케미칼에서 나온 선플라주가 지금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얼마나... 지금 우리 오늘 제약바이오가 폭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옛날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드스 같이 그런 류의 기업이 가다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류가 다 가고 있어요. 지금 HLB같이 신약에 도전하는 기업부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처럼 기술 수출을 주로 하는 플랫폼을 수출하는 업체, 그런 유형의 업체들도 가고 있고 예전에 지금 영광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고 있어요. CMO, CDMO로 시작해서 바이오 시미러를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바이오 배터를 만들어서 신약 업체로 발돋움할 지금 상황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들이 모여서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실라젠도 있었고, 코롱티슈젠도 있었고 신약을 개발하면 좋아요. 그렇죠? 신약을 개발하면 내 이름을 달고 나가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식약처 허가를 넘어서 예를 들어 미국의 FDA라든가 유럽이나 중국의 식약처에 해당되는 FDA에 해당되는 기관에 허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시장을 시장에서 일단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내 이름을 달고 세계에서 나가서 시장에 도전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시장에서도 먹힌다고 하면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되어서 그 약을 개발한 회사는 세계적인 명약을 만든 제약사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누군들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왜 어렵나요? 그 과정 속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이죠. 글로벌 임상 3상을 하려면 엄청난 환자를 모집해야 되고 그 진행되는 프로세스에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시면 프로세스에서 실수가 있었던가 고의로 어떤 치료를 조작했던가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약을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시약을 실수해서 다르게 놓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거꾸로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든 거를 다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걸 다 통과한 거잖아요. 임상 이전에 비임상, 전임상 동물 대상으로 패럭 같은 쥐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상 1상 그것도 나누면 1A, 1B, 2A, 2B 나누고 3상 가가지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서 신약으로 등재가 됐어요. 사전에 신약 사전에 신약 사전에 등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필드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안 해버리면 사장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국산 신약이라고 박힌 것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이게 시장성이 있어서 살아남는 것까지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역사책에 나의 이름을 새기는 것조차도 대단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살아남은 게 거의 몇 개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1등으로 지금 찍혔다는 것이죠. 99년 7월 15일날 SK케메이커의 썸블라주 우리나라 국내 신약 허가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1호는.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오다가 우리나라 내놓으라 하는 제약사들 다 있어요. 그렇죠? LG생명과학, 정군당, 유한양의, 동아제약 뭐 다 있죠. 이량약품, JW중해제약, 순풍제약, 보령제약 다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면서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37번이 최근이죠. 가장 최근 2024년 4월 24일입니다. 23부터 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봅시다. 여기 많았어요. 자, 코로나 때 2021년도 1월달 여기서 여기서 4개가 터지거든요. 이 전에 18년도 18년도의 마지막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3전을 건너뛰다가 코로나 기간에 4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지금. 유한양의, 렉라자. 자, 이거는 지금 신약허가를 받은 데다가 지금 필드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 보이는 데다가 지금 얀센의 아미반타마비라는 그러니까 리브리반트라는 제품명으로 해야겠죠. 리브리반트라는 제품명과 이 유한양의, 렉라자가 병용요법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깨부시러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사실은 렉키로나주가 아무 저기를 못했죠.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못했죠. 그렇죠? 렉키로나주를 만들었으나 다른 치료제 다 밀려버렸어요. 코로나 치료제. 어쨌든 그래도 렉키로나주를 뽑아냈다는 거. 그다음에 한미약품의 롤론티스가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웅작의 팩스콜루정이 나와서 여기서 4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다음에 2022년에 2개가 나오고 또 2년 있다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느 쪽으로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시작이죠. 이 30번째 2018년 7월 5일날 CJ헬스케어 우리 마시는 걸로는 컨디션이나 헛개수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HK이노엔으로 사명이 변경됐죠. HK이노엔의 K캡정이 이 적응증 효능 효과가 어딥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입니다. 그다음에 34번째 나온 팩스쿨루정 대응적의 팩스쿨루정도 위식도 역류질환이에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최근에 37번째 국내 신약 자큐보정 옹코닉 제일 약품의 자회사입니다. 옹코닉 테라피틱스에서 만든 이 지금 자큐보정도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예요.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하나, 둘, 세 개가 이 지금 18년도부터 2024년도 6년 안에 세 개가 나왔어요. 2년마다 하나씩 꼴로 나오고 있죠.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이 중점적으로 나올 것이 위식도 역류질환이에요. 여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셀티노니 레키로나주로 만들어냈고 코로나19로 그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백신 만든다는 업체 몇 개 됐어요? 진짜 100개 됐어요. 100개. 다 자기네가 만들 수 있다고.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거.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이거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사전에 등재된 것도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셀티노니 레키로나주라던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온 멀티주 백신 이거 전 세계에서 안 맞잖아요. 시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성이. 지금 그나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CJ헬스케어 지금 HK 이노엔의 K캡정하고 다시 전후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LG생명과학 지금 LG화학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예전에 LG생명과학이 따로 상장되어 있었는데 LG생명과학의 재미글로 당뇨병 치료제 그리고 여기 10 15번째로 만들었던 신약을 받았던 보령자계 카나브 고혈압 치료제 이 정도 3개가 지금 3탑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1천억 원 이상을 벌고 있는 실제로 임상 3상을 통과해서 신약허가를 받고 시장에서까지 인정을 받아서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 선택 이전에 의자의 처방이 있었겠죠. 의사가 선택을 했고 전문의가 선택을 하고 소비자까지 받아들여서 히트를 친 거는 이 정도 3개입니다. 15번째 보령자계 카나브 고혈압 치료제 19번째 LG생명과학의 재미글로정 당뇨병 치료제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아까 위식도 역류질환 HK인호엔의 K-캡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37개가 나왔는데 한 이렇게 3개 정도만이 시장에서 굉장히 살아남아서 성공적인 역사를 쓰고 있는 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무엇인가 아까 말한 대로 식물이 계속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위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식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위산이 위산이 여기서 돌아가지고 위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녹여야 되는데 역류를 해가지고 거꾸로 식도로 타고 올라와서 아침에 식물이 이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신맛이 나고 기분이 나쁜데 이런 게 있어요. 가슴 쓰림 목소리 변화 가슴 통증 이거를 내 가슴이 아프고 이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위예요. 의외로 의외로 위산이 역류해서 올라와서 가슴 통증을 느끼신 분 계세요. 그게 심장이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죠. 이게 엔진에 해당되는 심장의 문제라면 정말 큰 문제가 돼버리는데 대부분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많아요. 병원 가면 내과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해서 선생님 하면 대부분 그냥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치료제 하나 주고 끝나요. 근데 어쨌든 관련 질환으로 비만 천식 식도염 복수 발해식도 치아 우식증까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되게 심각하다고도 볼 수가 없지만 이게 심각해지면 또 심각한 질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해요. 침삼기기가 곤란하고 가슴이 압박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많지만 만성적으로 퍼져 있지만 되게 중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비만 인구 너무 배를 너무 심한데요. 비만 인구 담배 술은 다 나쁘고요. 이런 통닭 치킨 커피 이런 거 먹으면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거 먹지 맙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K-캡정. HK인원에서 18년도에 30번째로 국내 시장 허가를 받은 K-캡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장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히트작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용재학의 팩스쿨루. 이 두 개가 지금 HK인원의 K-캡하고 대용재학의 팩스쿨루가 전부 P-캡 제재입니다. P-캡 제재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37번째로 받은 그것도 바로 P-캡 제재예요. 뒤로 가봅시다. 이건 아직 제품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제품이 없고요. 여기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4년도 미국 소화기질환 주간에 참가해서 여기 밀안성 밀안성은 위에 상처가 살짝 있는 거예요. 밀안성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 대상으로 자큐보 자큐보 자큐보의 인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곧 제품이 출시될 거예요. 신약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얘도 P-캡 제재다. 지금 뭐를 볼 수가 있죠? 6년 사이에 2년마다 위식도성 역류질환 치료제가 나왔는데 신약이 전부 다 P-캡 제재였다. P-캡 제재 그냥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이를 말해볼게요. 그 전에 P-캡 제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잖아요. 약국 약사선생님이 복약지도를 합니다. 이거 꼭 식전 30분 전에 드셔야 되고요. 식후가 아닙니다. 식전 30분 전에 드셔야 되고 밤에 마음대로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P-캡 제재는 위산에 쉽게 녹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먹으면 효과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식전에 먹으라고 복약지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 P-캡 제재 K-캡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자큐보까지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식전이든 식후든 식사와 함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복용 편의성이 엄청나게 증대됐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 이제 그 전에 PPI 지금도 아직도 PPI 제재가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P-캡 제재인 K-캡정을 필두로 해서 자큐보 전같이 세계가 지금 무서운 기세로 들어오다 보니 PPI 제재에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서 방어를 치려는 방어기지가 발동을 한 거예요. 여기에 PPI 제재의 대표적인 제품이 종근당의 에소디오입니다. 근데 이 에소디오에다가 뭐를 넣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었어요. 이걸 왜 넣었냐면 아까 전에 이 지금 PPI 제재는 식전 30분 안에 전에 먹어야 효과가 크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위산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란 게 재산제입니다. 근데 이 재산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코팅 효과가 생겨요. 코팅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코팅 기술을 적용해서 위산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PPI랑 재산제를 복합제로 하면 위산이 중화가 돼서 PPI가 분해되는 걸 방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식전 30분에만 먹어야 된다는 단점을 커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PPI 제재가 재산제를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근당의 에소디오 같은 경우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썼고요. 뒤로 짝짝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첨가한 것만 틀려요. 유한양행의 에소피드는 뒤에 뭘 넣었냐면 침강탄산 칼질을 넣었어요. 이게 다 재산제 일종이에요. 아까 코팅을 시켜주는 거예요. 코팅을 시켜서 식후에 먹어도 PPI 제재가 피캡 제재에 비해서 안 뒤지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한미약품 것도 있습니다. 내놓으라는 업체는 다 있어요. 한미약품의 에소메졸 플러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소메졸 플러스에다가 뒤에 얘는 수산화 마그네슘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제의 종류만 다른 거죠. 탄산수소 나트륨이냐 침강탄산 칼질이냐 수산화 마그네슘이냐 그것만 틀릴 뿐이지 다 재산제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위산에 녹지 않게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PPI 제재가 무섭게 치고 오는 거.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계속 PPI 제재만 처방을 하고 있거든요. K캡만. 왜냐하면 그게 코팅이 돼가지고 코팅이 더 잘 되는 재재 잘 되어 있는 재재이기 때문에 안 녹으니까 식후에 먹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식전 30분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게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커버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입니다. 식약처에서 두 개 허가가 더 났어요. 식약처에서 두 개가 허가가 더 났는데 이름이 라베드온정이랑 카라디오정입니다. 이게 파는 회사는 동국제약이랑 일성 IS인데 만든 회사는 유한양행이에요. 아까 유한양행이 PPI 제재 하나 갖고 있다고 했죠. PPI 제재 두 개를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 넣느냐. 아까 유한양행은 에소피드에다가 침강탄산칼슘을 넣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내일 라베드온정이랑 여기 카라디오정에도 또 침강탄산칼슘을 넣은 복합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PPI 제재에다가 이 지금 복합으로 이 재산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P캡이 치고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이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치고 오는 K캡정부터 시작해서 작규 표정까지 지금 P캡 제재가 3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 3개가 지금 시장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PPI를 갉아먹으려고 하니까 PPI도 지금 굉장히 반응을 대응을 하려고 재산제를 투입해서 야 우리도 식후 30분이든 식전이든 식사하면서 먹든 우리도 똑같아. 야 그럼 너네랑 비교할 만하잖아. 이래서 방어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둘의 싸움이 볼만하게 됐습니다. 이게 볼만하게 됐는데 K캡정은 더 좋겠죠. 왜냐하면 P캡 제재에서 1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꽃이 붙게 되면 오히려 2, 3등에게 기회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대웅작의 팩스쿨로를 선택한 지금 보령이 안 좋아진 거죠. 지금 같이 팔고 있었는데 파트너를 잃어버렸거든요. 보령이 K캡정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다가 K캡정하고 5년에 협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대웅작의 팩스쿨로 2등을 선택했는데 2등이라서 K캡정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싸움은 지금 볼만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슴이 압박되거나 기침이 나오거나 이러신 분들은 내과 가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게 보라고 대부분 이런 경우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평 아우 신물 올라 이거 이제 그만 볼 수 있는겨